헬리 레스토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가보는걸로 나 맥주 왔어요 난 클라우드 난 클라우드 나도 클라우드 우리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거 맞죠? 저 광고였어 이거 광고였어 미컨 우머라이 스타트 슬리플 모자를 기조하고 보충을 노려야 돼 와우 와우. 야 그거 잘한다. 아는 패티 특정이야.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구경해 입으니 참 mansion. bewe Range cas 논. 뱃고기. 제발. 그리새워야됨어 배가 맑대만. 아, 나 무서워. 너무 크게 본 거 아니야? 너무 커? 아, 예쁘다. 잘 모른다. 됐다. 웃혔어. 귀여워. 요즘에 되게 부릅니다. 이거 알면 나이 들어 나는 거야. 아, 그래? 그걸 왜 몰라? 아, 세상에. 좋아, 러백처리가 있어? 있긴 있을 거야. 나 오늘 순간이 됐어. 어, 생각해. 잠깐만, 나 궁금한 거 있어. 나 오늘 가위바위바위보. 1, 2, 3장. 아무 채널인가 누른 거야? 응. 바로 세야 돼? 떨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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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스였어? 어. 너 옷 입어. 어? 야, 호스 몰라. 야, 가자 가자 가자. 박형은 나하려. 아, 뭐야. 다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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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나 둘이 동점이면 둘 다 둘만 다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겁나 웃겨. 이런 거는 해. 야, 키위보다 봐야지. 애니메이션 나와라. 애니메이션은 사람 아니잖아. 어, 사람 아니니까. 스포츠인데? 어, 이거 사람 많을 거 같아. 아! 아! 야! SBS 스포츠! 야, 역시 SBS 수현! 야, 역시 SBS 수현! 가라. 가라. 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카드 주세요. 아, 네. 아까 카드 나 줬나? 어, 나 안 줬어. 라면. 라면. 와인잔. 와인잔 3개.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퍼 먹는 거 다 같이. 투게더. 오케이. 그런 거. 한유. 갔다 와. 우리의 포토 중. 5,50초. 이쪽은 살짝 올래? 어, 거기 있어야 돼? 갑니다. 10,9,8,7,6,5,4. 광고는 selected. 5,50초. 5,50초. 19,50초. 5,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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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кам색으로 1,50초. 저 전화 에서는 효과가 더. 너 뭐야? 너 위치해 진짜로. 우와. 우와. 5,50초. 네, 잘 Divine. 아 됐다 됐어 됐어 도와주지마 어 지금 소리 좀 났어 와인 열기 챌린지 야 뒤에 한라동 넣어놓아 급 제주도인데 도와 진짜 맛있다 와 비슷한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에 아 한 번에 들어봅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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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너무 웃겨 오! 했어 오! 했어! 한 번에 들어봅시다 한 번에 들어 어! 분일! 어! 분일! 어! 분일! 뭐야 형님 탱글앤젤 아니야? 탱글앤젤! 머리 열심히 기를게요 아니 근데 제일 머리끈어 만들어야 돼 괜찮아 머리 기를거잖아 한번 빗어줘 이걸로 약간 동기부여를 얻어도 되겠다 그런거겠지? 머리 짧아도 빗은 있고 저거 좀 탐난다 잠깐만요 제 친구의 실수로 녹화를 안했어요 이거 받았어 난 잘했어 나는 내가 되게 잘 찍은다고 칭찬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만만하게 나 되게 잘 찍고 있어 이랬는데 녹화 버튼 안 누른거 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구 때문에 아니야 나 이거 받았어 야 술 취소 그래 근데 작은게 좋아 냉정하게 판단할게 거의 안되는데 할라봉 초콜릿은 아니래 먹을거 아니라고 했잖아 백년초 초콜릿 먹을거 아니라고 나 되게 싫어하는거 같아 뭐야 수제비누 천천히 수제비누 진짜 장동원같아 생각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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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향이 그래서 내가 향난다 나 너무 당황했잖아 향난다 해서 진짜? 봐봐 안에 보여줘 샴푸비누 얼굴비누 몸비누 샴푸비누 이런식으로 괜찮은데? 우와 자취생활위해 아니 우리 소인이 놀러가면 저거 쓰자 좋아 거의 왔다간거 없을거 같은데 이거? 자 내 촬영이야 나 이미 찍고 있어 내가 한거야 심지어 이 포장지도 쿠팡에서 샀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뭐지? 나 제일 감이 안잡혀 이것도 감이 안잡혀 저거 진짜 감이 안잡혀 가벼워 몰라 근데 김한비 선물이어서 뭔지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맘 급해 죽겠네 손 떨리는거 아니지 지금 떨린다 이게 뭐야 떨린다 이게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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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대박 야 나 이거 살려고 했어 아 진짜? 진짜로 야 우리 잘만났다 아 근데 진짜 거짓말하나 진짜로 진짜로 야 근데 괜찮다 너무 좋다 이제 내일 제 빨간거 좋아요 이게 비싼거 내가 먹이던거 나 이거 2019년 캘린더 뱅쇼같은거인가 뭔가 딱 추워서 깨끗한거 들어와서 끓여먹고 딱 치기보면서 아 진짜 아니 먹고 우리 이제 이거 먹어야지 고기랑 레드와인 ç 나 오어! 오! 야 무섭 OK 이럴거 얘를 따고 싶어 나는 화이트 와인에 굴을 먹어야겠어 맛있어! 야 손 예쁘게 문제야? 어차피 내일이면 날 거 없다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5,500원 짜리란 말이야 나를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야 왜 이거 산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나요? 내가 힘을 잘못 주다봐요 잡아 내가 들을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마인드 들어갔다 전 이제 와인 땅에 손을 대지 않는 걸로 아니 진짜 말이야 조금씩 떨어져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무 많아 많이씩 먹어요 정말 긍정적인 평가 감사해요 실수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우리 만의 코스 요리 다음은 육식으로 가자 빨간 고기 가자 달다 달다 스윗하바 너무 좋아 왜 둘이 이렇게 커? 진짜 크다 아니 너무 큰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두 마리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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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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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굴 잘 샀어 아니 굴 잘 샀다 그러니까 너무 잘 샀어 두 개 사게 잘 샀어 너무 샀어 아니 양이 생각보다 하나가 적네 오늘 것들 다 시집간 보라니까 양 음 우리 오늘 괜찮다 응 선물마저 다 먹었어 너무 잘 어울렸어 딸기야 응 찰떡 찰떡 춥다 춥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괜찮지 너무 괜찮지 워라 이런 거 위에 그렇게 해서 발라주잖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거야 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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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먹던 버릇이 어디 가니? 역시 역대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지 아니 빨리 안 먹은 건데 그냥 안주언니 소언니 말주언니 소언니 너가 느린 거야 그러네 아 내가 느린 거네 그렇네 맞아 아 미안 어 미안 도움 되자마자 도움 되자마자 내가 상대인 거야 알지 근데 그거는 걔 어느정도 사가지고 먹고 사서 먹었다고 시켜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 어 좀 알다 알다 알잖아 러브 액출을 해보잖아 미친다 아까 저 와인이랑 크리스마스 와인이랑 그거야 최고야 마무리다 최고야 아 잠깐만 마시멜로 안 샀어 아 몇 시야? 아니야 조금 이따가 이따 한 번 더 해 그래 루미큐브 어 오케이 나지 팔팔팔 또 갈게 응 피자도 있어 까먹었어 피자 해줘요 피자? 오케이 오케이 말도 안 돼 왜? 배터리가 없어 뭘 우리 여기서 끝나요 안녕해줘 얘들아 안녕 안 돼 안 돼 아 우리 고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안 돼 배터리가 어딨다니 여기 샐러드랑 샐러드에 이거 넣을 거예요 여기 파채도 있고요 네 여기 닭다리도 있고요 또 우리 뭐 있지? 여기 고기 여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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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자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고 있는 고기가 오리고기가 있습니다 메인인데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식사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식사 진짜 하루초 공일 먹는다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게 맞췄던 거였어 어 이래서 이래서 정이 넣지 배불로 많이 넣은 게 맞췄덕 구멍이 이제 몇 시에 나오는데? 나 6시 한 5시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걸리잖아 응 아까워 6시 5분 차로 타면 되는데 됐어? 응 참 너무 너무 재밌었어 맞아 마트에 안 들어갔어 날씨가 더 맛있어. 아~~ 너무 싫겠다. 잘 맞았다. 저녁이 있는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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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